개벽은요 간단합니다 개벽은 우리가 스마트폰 쓰는 거랑 같아요 물질문명에서 개벽 이라는 게 뭐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그래서 정신문명에서 개벽 이라는 정신개벽 이라는 것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우리 스마트폰 넘던 시절로 못 돌아가죠 이거 쓰던 사람들이 못 돌아가죠 지금 정보화 사회를 사는데 농경사회로 못 돌아간다구요 마찬가지로 정신문명도요 기존 종교로 못 돌아가요 기존 종교들이 믿으라 믿으라 계율 지켜라 하던 시대로 타율적인 도덕과 양심을 가르치던 시대로 못 돌아가요 정신개벽이에요 그러면 온 인류가 누구나 쉽게 써먹어야 돼요 이런 스마트폰 쉽게 쓰듯이 쉽게 써요 지금 어르신들도 처음에 나오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지금 어르신들도 저보다 잘 쓰실걸요 마찬가지로 몰겐자 육바라밀 이게 다잖아요 몰겐자랑 육바라밀 이거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겠죠 생소하겠죠 따져보면 아니 6개밖에 안 되고 양심동목도 다른 데 가면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지도하는 게 50개 넘는다니까요 6개밖에 안되는 양심동목에 진리도 아공 복공 구공 3개밖에 안되고 수행법도 몰겐자에요 공부 과목은 천나각성 양심성철 호흡수련 뭐 이래야 인류가 쉽게 누리죠 문화야 돼요 문화 문화의 업그레이드에요 그래서 입문개벽이에요 이번에 오는 개벽은 천지개벽이 아니고 천지개벽은 좀 맛만 내는 거예요 천지가 한번 변하고 역병이 돌고 하는 건요 좀 맛을 내는 거고 왜냐하면 인류가 한번 심기일전 해야 되니까 리셋해야 되니까 새로 포맷을 해야 되니까 한번 이런 우리 삶의 변화가 오는 거고 진짜 변화는 문명의 변화에요 그런 천지의 변화 그런 이런 창궐하는 병에 대처해서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바꿀 거냐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의 문제죠 문화는 생활양식이잖아요 그래서 물질문명은 지금 디지털 혁명 디지털 개벽을 일으키고 있고요 정신개벽은 그럼 어떻게 따라갈 거냐 그럼 양심 개벽이에요 양심 아는 거에요 육바람일 알고 몰겐자 알아가지고 육바람일 마음껏 써먹으면 그만이에요 몰라 괜찮아 로 양심과 접속 자명으로 양심 구현 끝이죠 그래서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 인류가 보세요 인류가 몰라 하면 되는데 그동안 내가 왜 헛고생했지 몰라 하면 되는데 괜찮아 하면 되는데 자명한 양심 분석 하면 됐는데 내가 왜 고생했지 하고 이제는 그리고 참나에 맡기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생했는가 해서 인류가 자 이거에요 인류가 참나를 알아버려 가지고 인류의 과반 이상이 참나 모르던 시대로 못 돌아가면 개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참나가 사실은 양심이란 걸 알아 가지고 양심의 덕목도를 깨달아 가지고 양심 모르던 시절로 못 돌아가면 개벽입니다 다시 못 돌아가면 개벽이 지금 여러분 삶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제가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학단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거 경험 하셨죠 다 삶 속에서 여러분은 이미 개벽된 세상에 살고 계신 거예요 개벽이 언제 오나 하시면 안 돼 여러분은 이미 개벽 하셨어요 자 스마트폰 널리 퍼진 게 물질명의 개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남들은 스마트폰 모를 때 난 먼저 샀단 말이에요 그럼 얼리어답터죠 얼리어답터한테 개벽은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이런 개벽이 언제부터 일어났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개벽을 선포했어요 사실은 2500년부터 많은 성인들이 선포했지만 유명한 분으로 지상 천국 왔다 지상에 개벽 왔다 선포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분들은 개벽 올 거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개벽 왔다 2000년 전부터 스마트폰 거하게 쓰고 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제야 정신적 스마트폰이 이제야 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개벽된 세상에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새하늘 새 땅이죠 여러분이 사는 하늘과 땅에 참나와 양심이 들어갔으면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 전에 참나와 양심 잘 모르고 사셨잖아요 이제 선명하게 알고 살아요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이죠 그게 뭐예요 별거예요 어차피 내가 경험하는 건 내 마음에 모니터에 뜬 것밖에 없는데 내 마음에 VR에 나타난 생각 감정 오감밖에 우리가 뭘 더 경험해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나타난 것밖에 경험 못해요 내 마음의 법계 내 마음의 세계 거기가 하늘과 땅인데 거기에 양심과 참나가 들어와 버렸으니 양심과 참나 만나는 양심과 참나는 원래 하나입니다 나눠서 얘기한 거예요 양심이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육바라밀로 인위의 주제로 사랑과 정의로 진선미로 그리고 몰라 괜찮아로 어떻게 그 참나 양심의 본체랑 바로 접속하는지 이거 알면 인류가 이거 알면 끝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새하늘 새 땅 이미 열려요 여러분 지금 학당에 접속하신 분들 지금 이 정토 온라인에 접속하신 분들 그러니까 사이버 정토나 영적인 정토에 접속하신 분들 이미 새하늘 새 땅을 체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리 어댑터예요 그래서 신사 224명이 왜 의미가 있냐 얼리 어댑터 224명이 지금 모집됐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할 만한 이게 개벽이에요 지금 개벽하면요 역병이 도네에 이지라라고 있으면 개벽이 뭔지 전혀 모르는 그 똥몽청이들이에요 자기도 눈 가리고 남도 가려버리니까 큰 잘못하는 거예요 개벽은 뭐냐 인문개벽이네요 철저히 최재호 선생 이래의 개벽은 인문개벽이에요 천지개벽이 아니고 이번에 오는 개벽은 천지개벽은 인간 문화에 영향 줄 정도의 그냥 맞배기고 진짜 오는 건 인문개벽이에요 자 인문개벽은 뭐예요 이건 동학 때부터 나온 거예요 인신개벽이다 인문개벽이다 인문개벽은 삶의 양식이 욕심에서 탐진치에서 보리심으로 양심으로 혈육의 자녀의 마음에서 성령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뿐이에요 이게 개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한 구약에서 신약의 시대로 간다 하는 게 개벽 선언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개벽 그랜드 오픈은 주장됐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개벽해서 이 땅에 개벽이 안 오잖아요 인류의 과반수 이상이 그 문화를 천국 문화를 누려야 개벽이지 양심 문화를 누려야 개벽이지 그래서 지금 2000년 걸린 거예요 지금은 가능해요 왜 물질 개벽이 이루어졌거든요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물질 개벽이 베이스에 안 되면요 갇혀지지 않으면 정신 개벽이 힘들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이스라엘 땅에서 그 갈릴리 어부들 몇 명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 지구가 개벽이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 스마트폰하고 유튜브 인터넷 있어야 전 세계에 뿌려버리죠 지금은 물질 개벽이 이미 됐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극한으로 정신 개벽만 하면 이 지구는 지금 새하늘 새 땅 바로 열립니다 이미 열리신 분들이 224명 더 되실 거예요 지금 이미 몇 천명 되실 텐데 우리가 모르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집계한 수만 확인한 수만 224명 잡아 봅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구독자가 곧 10만인데 몇 천명이 지금 견성하셨을 거예요 7년 환란의 시기는 안 오나요?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7년 환란 교회에서 말하는 7년 환란 뭔데요 지금? 지구에 이만한 재난이 언제 있었어요? 지구 지금 난리 났습니다 빙하 높고 지진 나고 난리 나고 지구 온도 올라가고 자 여기에 지금 코로나가 창고를 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은 이미 시작됐어요 제가 볼 땐 작년부터는 확실히 시작됐어요 작년부터 앞으로 한 7년은요 종교님원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무너져가는 시기로 갈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이 열리려면 묵은 것부터 털어야 돼요 묵은 것 터는 시기가 앞으로 한 7년간 올 거예요 그래서 종교님원이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신천지 난리 났었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인류 문명이 바뀌고 있어요 삶이 바뀌어요 디지털 혁명 일으켜놓은 게 지금 제대로 인류 삶에 들어오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온라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리시죠? 물질개벽이 이미 개발해놨던 기술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교육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었지만 안 했던 거 이제 코로나 덕에 합니다 작년부터 지금 시작된 거예요 코로나가 작년부터 시작됐죠 인류의 삶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들이 털립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종교들이 예배를 못해요 그럼 돈줄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소유 스님들이 한 번씩 또 불교도 털어주고 또 이렇게 막 반스 목사님들이 기독교 털어주고 막 털어요 이제 종교 종교 지금부터 신나게 털릴 겁니다 한 7년간 이런 게 7년 대활란이죠 진짜 저크리스도는 탐진치죠 비앙심이죠 저크리스도 따르는 존재들은 비앙심의 화신들이에요 비앙심 때려잡고 제 요한계시로 강의 들어보세요 다 나와요 성경 구절구절로 제가 다 풀어드려요 그거 때려잡고 지금 뭐예요? 재난은 지금 이미 오고 있다고요 7년 활란 다시 찾지 마시라 7년이라는 건요 천부경에도 나오지만 보세요 이런 거 하나가 7이에요 숫자가 천지창조도 7일이었죠 왜 7 숫자를 쓰냐면 상하, 전후, 좌우 그리고 중심점 하면 이게 입체죠 현상계에서 한 물건이 존재하려면 정육면체가 굴러가려면 중심을 잡고 굴러가려면 7개의 수가 필요해요 7년이면 어느 한 변화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천부경에서도 7일 묘연 7은 일이 불어난 거다 묘하게 그 점 하나가 부풀어져서 자라면 이 수정란 하나가 부풀어지면 사람이 되죠 수정란 하나가 부풀어가지고 전후, 좌우, 상하 움직이는 중심점을 딱 갖추게 되면 7이라는 숫자예요 7이 하나의 완성수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별게 아니라 우리한테 오는 환란으로 인해 지구상의 변혁이 대청소가 한 7년 가면서 뭔가 완성이 될 거다 모양이 나올 거다 볼만하게 뭔가 모양이 나올 거다 결실을 맺을 거다 사람들이 깨워서 양심으로 대응할수록 더 볼만한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개벽 얘기 재밌잖아요 요한계시록의 현실판인데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살고 있어요 예전 어른들도 성경에 나온 요한계시록 상황을 경험했어요 로마 시대 때 경험했어요 매 시대 소시오패스들이 창궐할 때마다 요한계시록의 상황에 비슷한 걸 경험해요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물질 개벽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고 모든 문화권이 하나로 자본주의가 해놓은 기특한 일 하나가 전 세계 문화를 단일화 해놨어요 돈으로 모든 신분 그런 계급 다 타파하고 돈으로 돈 계급으로 다 단일화 해놨어요 문화가 다 똑같아요 전 세계 가봤자 맥도날드 먹고 있단 말이에요 버거킹 먹고 있고 자 이런 상황 이 정도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그런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상황이 저는 지금이 제일 적기라고 봅니다 이때 황금률 양심이 선명하게 선포되면서 모든 종교의 본질이 양심이라는 걸 밝혀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나무 황글을 봤는데 재밌었어요 뿌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 가지가요 장난 아닙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고 퍼져 있는데 멋져요 이 끝에 있는 존재들은요 본인들이 얘랑 얘가 서로 한 뿌리라는 거 알까요 근데 보세요 어디서 시작하건 타고 들어가면 한 뿌리에 도달합니다 유불선 모든 종교가 하나예요 한 점에서 참나자리 성령자리 IM이라고 하는 오직 영원한 나의 현존에서 이 우주가 펼쳐졌어요 이걸 그려놓으면 저희 합당 로고예요 R이에요 한 점에서 온 우주가 펼쳐져 나왔어요 이걸 알면 돼요 이게 참나고 이게 양심이고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아버지자리구나 그 자리 딱 깨달으면 인류가 각성됩니다 여러분 마시라도 본 분들이 지금 신사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신사가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 대단한 거예요 인류가 진화한 소식이에요 신사가 인류가 이제 다시는 참나 모르던 시절로 못 돌아갑니다 하는 그 자리가 신사예요 믿을 진짜 신사 이제 진리를 확신하셨구나 근데 아직도 여기 종교 여기 있었어요 싸우고 이지랄하고 이슬람하고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맨 댓글 다는 게 이슬람하고는 다릅니다 지랄들을 해요 유교는 안 됩니다 불교는 안 됩니다 천주교는 또 개신교육 개신교 천주교육 그놈들은 안 됩니다 들어가면 다 한뿌리입니다 한뿌리인지 모르는 사람 앞으로 인류 중에 참나를 체험 못 한 사람들은 한뿌리를 몰라요 이런 양반들은 앞으로 도태됩니다 말 심하게 했어요 잘 가르쳐야죠 이런 고집부리고 있으면 도태된다고요 빨리 변화를 따라가야죠 지금 나는 스마트폰 죽을 때까지 안 쓸 거임 이러면 도태되죠 문화에서 이 문명에서 소외되잖아요 소외된다고요 정신문명에서 소외될 겁니다 모든 종교의 본질은 양심입니다 양심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양심은 모든 인류에게 알려져 있어요 양심이라고 양심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사이코패스도요 지새끼 귀한 줄은 알아요 양심이 아주 없을 수는 없다고요 미약할 수는 있어도 종교개벽 선포식입니다 개벽은 시작됐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7년간 무섭게 종교가 코로나 상황과 같이 기존에 위선자 집단들이 영적 갑질하던 집단들이 다 털릴 겁니다 양심개벽이에요 소태산 선생도요 원불교 경전 보세요 막 일원상, 법신불, 불생불멸의 진리, 인과공의 막 얘기하다 마지막에 뭔 얘기 하시냐세요? 각자 양심에 최선을 다해라 결국 누구나 아는 그 진리, 일원상짜리 뭐예요? 양심이에요 대종경 찾아보시면 결국 마지막 감에 양심 얘기밖에 못해요 모든 인류가 다 양심 얘기를 하는데 그 양심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면 그게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고 선천개벽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후천개벽과 신약의 시대는요 주입받는 양심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양심이 터져 나오는 시대예요 누구나 성령을 부여받아가지고 성령이 길을 인도해주고 성령 안에서 나오는 사랑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신약의 시대입니다 개벽의 시대도 그래요 양심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참나를 찾아가지고 남이 뭐라고 해서 타율적 도덕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양심의 길을 찾아가서 자명을 따라가서 자명해서 하고 찜찜해서 안 하는 시대가 개벽의 시대입니다 오늘 개벽에 대한 얘기 좀 재밌죠 요한계시로 개벽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이렇게 보고 살아라고요 정치니 뭐니 해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 고등 침팬치들 중생들 개질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정치인들이 우리를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두고 있는 이 현실이 지금 말세 중에 말세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앞으로 가야 될 시대는요 정치가들 몇 바꿔서 될 상황이 아니에요 개벽이 돼야지 양심 문명이 구축되고 기존의 모든 잘못된 종교와 정신문명이 다 그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고 치유돼서 개벽이 돼가지고 올바른 정신문명이 서면서 건강한 정신문명이 서면서 인류가 양심 생태계 속에 살면요 소시오패스 짓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소시오패스도 호리피에 민감하거든요 내가 욕심부렸다간 이 사회에서 절대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양심노트 들고 다니지 학당강의 괜히 듣고 있어요 소시오패스들은 그럴 거예요 재미없어도 학당강의 듣고 있을 거예요 양심노트 하나 끼고 양심적인 척 하려고 왜? 그게 이득이 되니까 양심을 하는 게 이득이 되는 사회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 말세지 지금 소시오패스들이 창궐해가지고 가짜는 것들이 정치인이라고 목에 힘주면서 백성들 위에 서가지고 갑질하고 있고 정교계에서는 이 지랄하는데 여기서 내 탓이 이 지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 탓은 무슨 내 탓이 다 그놈의 탓이 비양심이 창궐해 있는 세상 만드는 나도 일조했으니까 내 탓도 되는 거죠 악을 악이라고 못하고 내 탓이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박도 저 지랄이고 내 속도 이러니 답은 어딨냐 나도 일조하고 있다 답은 어딨냐 양심에 있다 양심은 뭐냐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안 하는 거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남의 사정 잘 모릅니다 계속 소통해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끝없이 귀를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다만 기준이 그거라는 거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그거라는 거는 확실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오늘 좀 작도 좀 탔죠 예수님이 빙이 되신 것 같아요 답답해 죽겠으니까 천국 그랜드 오픈한 지가 2000년째인데 몇 놈 다녀갔는지 매장에 오지도 않고 다 어디 십자가 단 pc방에 모여가지고 접속도 안 하고 다 게임하고 있고 정토 천국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PC방만 죽어라고 열고 있어요 십자가 달린 PC방만 전국에 편의점보다 더 많이 천국 온라인에 접속한 놈들은 몇 놈 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PC방만 삐까번짝하게 계속 집니다 PC방 주인한테 돈 내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접속을 해야죠 성령에 접속을 해야죠 예전에 다 한 얘기죠 천국 게임 그랜드 오픈 봉인해져요 요즘 왜 자꾸 쟤가 세져요 시기가 시기 같아요 시기가 시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목도하시는 게 개벽의 현장이에요 이거 알아보셔야 돼요 지금 소소한 지역적인데 빠져서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내가 뭐 백수니 뭐 결혼을 못했니 막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개벽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 제가 예수님 마음에 제일 동감해요 예수님 한 풀어드리려고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모든 성인분들의 한 풀어드리는 게 소원인데 특히 예수님이 공감이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 개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개벽시대 왜 물질이 개벽됐거든요 지금 개벽이 되고 있다고요 정신개벽도 종교계들이 털리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목도 하셨죠 제가 올 한 해 연초에 아 그거 어디 있죠 연초에 들었던 겁니다 종교계벽 영적 갑질을 멈춰라 이거 연 뒤로요 신천지 털리고 교회 털리고 절 털리고 막 미치게 털리더라고요 이해되세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뒤집어야 새로운 걸 담을 거 아니에요 그릇에 있는 더러운 걸 뒤집어 엎어버려야 그 그릇에 새로운 걸 담죠 진짜 고급진 그러면서도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양심문화 정심문화 담아야죠 여러분 이렇게 살다 가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하루하루가 귀합니다 어떻게 살 거냐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거냐 이거 답이 나와야 돼요 절에 가서 뭐 산에 가서 몇 십 년 수도 해가지고 견성해서 돗담고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인류가 개벽을 해요 그래서 그런 소수 매니아 문화 만들 거면요 그 소승이나 저기 선불교도 제가 미워하는 게 그게 원래 나올 때 대승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누구나 쉽게 견성시키려고 나온 게 선불교인데 지금 우리나라 선불교는 산에 처박혀서 견성했다고 몇 놈 자랑하려고 만든 선불교예요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 간다고요 지랄이죠 어디 그런 누구나 견성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전 장담합니다 제 유튜브만 보셔도 견성해요 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유튜브만 보셔도 견성합니다 집에서 견성하세요 옛날 도인들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소태선 선생이 얘기하셨네요 앞으로 오는 시대는 집에서 견성한다 제가 지금 그 소태선 선생이 한도 풀어드렸어요 유튜브만 보시면 견성할 수 있게 다 해드렸어요 견성이 급하죠 참나를 만나야 참나를 만나야 뿌리를 찾아야 이 모든 게 하나로 보이고 일체 유심조로 보이고 이 대자리에서 소의 세계가 나온 게 보여서 거기 하나님의 뜻 참나의 뜻을 알아서 인과응보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일을 처리할 거 아니에요 천국이 어디예요 여러분 천국 어딘지 여기 아시는 분들이 다 모이셨죠 천국 어딥니까 참나절이요 아이엠이요 에고 에이미 내가 현존한다는 그 자리 코로나 가기 전에 견성하세요 여러분 안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잘못 사시는 거예요 집에서 견성하세요 어디 뭐 교회에 나오라 뭐하라 여러분 돈 내라는 얘기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예배를 드려야 천국 간다 돈 내라는 얘기예요 절에 시주를 해야지 여기 극락 간다 돈 내라는 얘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진짜 천국 사람이고 극락 사람이면 유튜브로 올려라 유튜브로 올려라 유튜브로 날 견성시켜라 유튜브로 날 극락에 보내라 유튜브로 천국 보내라 앞으로 무슨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지 무슨 사람들 모여서 하겠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는데 지금 여기 존재 I am 영원한 나의 현존 여기가 열반이고 참나고 성령이고 천국이에요 다른 데서 찾겠다 눈에 보이는 성령 성령이 구현된 천국 찾는다 다 사기꾼들입니다 진리는 무료 진리는 공 겁니다 온 우주의 진리는 공 거예요 왜 그럼 너는 돈 받냐 이 아파트는 공짜가 아니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진리는 공짜인데 사회주의고 자본주의고 양심주의 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에 지금 양심주의를 인류가 못 받아들이니까 저렇게 소시오패스들이 사회주의니 자본주의니 반공이니 뭐 이렇게 친일이니 해가지고 막 저 지랄하면서 국민들 등쳐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 제대로 된 놈이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다가 물질개벽 덕이에요 예수님이 유튜브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었으면요 얼마나 전 세계인들한테 더 손쉽게 전도를 하셨을까요? 성령을 퍼부어 주셨을까요?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 물질개벽 됐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알량한 지들 욕심 때문에 교회를 강요하고 그런 건물에 갇힌 건물에 성령이 갇혀요 성령이 건물에 갇힙니까?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건물을 그냥 화려하게 이게 성령이다 양심교 우리 모두 양심교죠 자명교 양심교 저는 저한테 종교가 있다면 자명교 양심교입니다 참나교 거기다 뭘 또 보태면 이상해져요 지금 이렇게 천국분양사기단은 이제 다 드러났다 그만해라 정토분양사기단도 이제 개석거라죠 그만해라 이게 종교개벽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7년 대활란 뭐 뭐 다 부지런 소리예요 기존에 모든 갑질하던 것들이 무너져가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 활란은 와야 돼요 그래야 활란을 맞이하세요 활란이 아야 기존에 뻘짓하던 애들 갑질하던 애들이 다 무너져요 지금 여러분 물질문명 때문에요 예전 같으면 국민들한테 들키지도 않고 사기쳤을 거예요 왜 요즘 정치인들께 지랄같지 다 들켜서 그래요 예전엔 들키지 않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젠 다 들켜요 그런 시대입니다 뭔지 나면 다 들켜요 온라인에 그냥 다 유튜브에 박제되고 다 해요 이제 양심 안 지키면 어떻게 버틸 수도 없는 시대로 가잖아요 벌써 이게 활란인 거죠 그 소시오패스들한테 활란인 거예요 소시오패스들이 철퇴맞는 때가 활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셔야 돼요 활란은 그때 양심 지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장 받아가지고 천국 가고 정토 가는 거예요 몰라 괜찮아 자명하신 분들은 참나 안에서 양심 안에서 새하늘 새 땅을 맛보시고 소시오패스로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은 이 문명에서 소외되실 거예요 지금 이미 개벽 됐어요 지금 개벽 부흥이에요 개벽 됐어요 성령 부흥이 개벽이에요 자 오셔가지고 지금 개벽하고 계세요 지금 참나 몰랐는데 알고 성령 몰랐는데 알면 개벽 된 거예요 그게 양심인 줄 알면 더 개벽이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강요하고 있죠 제가 가스라이팅 소시오패스들 사이비 교주들은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성령 부흥의 때 모아놓고 가스라이팅을 해요 체면 걸어서 노예로 만들어요 갑질을 해요 저는요 LED 라이팅입니다 여러분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LED 라이팅을 해드립니다 듣고 있으면 깨어나서 개벽이 지금 내 삶의 개벽이 천국이 바로 찾아오고 예수님 천국은 겨자씨 천국은 박가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는 더 빨리 가야 돼요 예수님 때는 어려애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 치고 지금은요 자 천국은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천국은 이거예요 몰라 하세요 이름도 모르시죠 존재하시죠 그거예요 천국은 존재로 만족하는 그 자리 오직 감사 오직 기도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로 소통한 믿음이 흐르는 그 자리 다른 잡것이 끼지 않는 그 순수한 존재감의 자리 I am ego aim의 자리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가 참나요 몰라 하세요 성령 만납니다 이건 LED 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흐릿한 불에 그냥 사람 눈 계속 흐리는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LED 라이팅은 눈이 번쩍 뜨입니다 에고의 바다에 참나를 빠트리세요 그러면 참나가 성령이니까 성령의 바다에 참나의 바다에 오직 나만 현존한 I am의 바다에 여러분 에고를 빠트리면요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는 그 경지가 돼요 여기가 정토지 천국이지 어디예요 그렇게 사시면서 양심 좀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양심 개벽이죠 다시는 이제 못 돌아가요 그 전으로 못 돌아가요 신나셨죠 이렇게 또 설교는 재미도 있어야 돼요 흥분시켜야 되고 근데 우린 항상 도를 담아야 돼요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건 힘이 없어요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건요 잠깐 기분 좋고 집에 가다가요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아까 기분 되게 좋았는데 왜 좋았지 지금 또 집에 계시죠 이제 밖에 나가서 테레비 보시면 생각 안 나요 아까 기분 진짜 좋았는데 근데 진리에 기반한 거니 참나를 어떻게 잊어요 양심을 어떻게 잊어요 몰겐자를 어떻게 잊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못 잊어버립니다 양심 생태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시오패스들 서식하기 힘든 양심 생태계 반드시 옵니다 단 그 전에 그런 세상 올 것만 기대하면 안 돼요 어떻게 만들 거냐 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나부터 개벽된 세상 새하늘 새 땅에 내가 살아야 돼요 나부터 새하늘 새 땅에 살아야 돼요 참나 알고 사는 양심 중한 줄 알고 사는 예수님 식으로 말할까요 성령 받아가지고 황금률 실천하는 세상에 살아야 돼요 황금률이 양심의 법이죠 그 양심의 법은 그 양심의 진리는 어디 새겨져 있어요 성령이에요 진리의 영인 성령이에요 참나 찾아서 육바람이라고 합시다 성령 받아서 황금률 지킵시다 끝 이게 이 간단한 게 구현되면 개벽인 거예요 누구한테서부터요? 나한테부터 나한테부터 구현되어야 돼요 남 보지 마세요 나부터 구현하세요 나한테부터 구현되면 개벽인 거예요 나한테부터 구현되면 개벽인 거예요 나한테부터 구현되면 개벽인 거예요 영상도 구현되면 되게 피 ros게réal 나한테부터 구현되면 개벽인 거예요 ım